사기꾼? 무심 안하나? 생각하다가 걸리면 한방에 훅 건다. 걸린대지. 뭐? 저 XXX! 아는 얼굴이야? 그 사기꾼만 골라서 사기치는 그 XXX! 피대 사기꾼 장두칠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장두칠이 살아있습니다. 잡자! 검사님께서 나라? 변하는 게 같으니까. 어떻게 반을 키울 거야? 반 다시 짜야죠. 팀 플레이. 장두칠 위치 따려면 곽승건 숨 쉬는 것까지 감시해야 돼. 일 못 뒀어. 춘자가 시간 좀 끌어줘. 걸려들었어! 조건이 좋군요. 잠깐. 딱 속기 좋게 만들어놨네요. 우리한테 접근한 의도가 뭡니까? 잘 써. 와 완전히 계획적이었단 얘기네. 무슨 소리야? 내가 장두칠만 죽이고 끝낼 줄 알았어? 이 XX 싹 틀어서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보라고. 제대로 한판 벌여보죠. 콜? 오! 후식이 됐어. 오! 뭐가 나아가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